2023년 12월 31일 주의 말씀 끝까지 행하여 이른 자들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구원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환난이 오니 굳세어라 절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다 선생도 고난의 길을 오기 전에 4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한 말씀을 보면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안 하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애쓰고 믿고 따른 것이 헛수고가 된다 라고 말했다 환난 때도 환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만큼 뜻을 절대 이루며 가신다 1978년 섭리 역사를 하나님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선생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말씀 배운 것을 전하라 하셔서 천년 역사의 말씀을 45년간 전했다 2023년이다 이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 있는 자다 했다 이른다 라는 것은 끝까지 남은 자도 해당되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사명자와 뜻을 이루며 온 자도 해당된다 45년 동안 이루며 해왔고 올해 2023년에는 특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거짓과 음모가 있어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왔다 예수님 때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역사의 동시성으로 보면 사명자가 책임을 하여도 시대가 책임을 못하면 대가를 받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를 그냥 두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면서 가신다 올해는 이르는 해이다 2023년도는 시험의 때니 끝까지 이르라 한대로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며 뛰고 달리며 끝까지 이른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뺨과 유혹에 넘어진 자들은 예수님 때같이 되었다 45년 동안 오면서 끝까지 참고 견딘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망을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주관권에서 사명자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생명들을 보내주어서 그들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뜻을 같이 이루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꼭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증거해야 안다 하셨다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오면 핍박도 안 한다 증거하면 생명들이 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같이 이루는 것이다 선생은 이미 이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증거하며 행해왔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만나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앞날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고서 희망으로 살았듯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증거해야 된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다 거기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표적이 일어나 갈 길이 열렸다 우리도 이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여 그동안에도 정말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환난으로 인하여 그동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명막골에서 내려오는 도랑에 채워져 있던 자갈돌들이 큰 홍수 후에 다 떠내려가서 평소에 없던 선녀탕이 드러나 보였다 수천년 동안 흐르는 물로 파인 큰 선녀탕인데 큰 환난 대홍수로 인해 수천년 동안 쌓인 엄청난 자갈돌들이 떠내려가면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각자 마음도 환난을 당하며 깨끗이 청소하면 이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얻게 되고 축복받게 된다 극적인 시대에 환난 때도 애인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이 기뻐하며 담대히 행해야 한다 이때 사도 시대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거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고생되고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동안 뜻과 목적을 두고 행하여 오시던 것을 절대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섬리사와 민족과 온 인류가 평화롭고 유익하고 화목하다 잠시 고난과 환난을 피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길로 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날에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 육이 조금 편하려다 황금 천국을 뺏기고 그러다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된다 섬리 역사 4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느라 각종으로 어려움과 힘든 것과 환난을 이기려는 몸부림이 있었다 이기고 왔으니 정말 잘했다 이 시대에 최고로 성공한 자이다 만일 섬리인들이 개인만 중심하고 편안함만 생각하고 왔으면 개인들은 잠깐 편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 못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드리면 자기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육계에서 때를 놓치면 너무나 큰 고통의 길로 간다 절실히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이끌며 주와 함께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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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